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있었던 중요한 경제 뉴스들 좀 살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예증권 벤키스 구획부 박재영입니다. 오늘 시장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진짜 최근에 간만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빠지다가 막판에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줄줄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시경부터 낙폭을 갑자기 확 키워버리는 생각보다 좀 무서운 시장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유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무역 합의와 관련된 불안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흔들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통과됐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중국이 굉장히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일국 양재인데 홍콩도 중국인데 미국 니들이 왜 그러냐.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 홍콩 인권법이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법의 내용이 어떤 게 주로 있죠? 홍콩은 이제 중국과 좀 다른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랑 이제 민주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홍콩은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거죠. 특별지휘 여부를 지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특별지휘라는 것은 이제 홍콩은 중국과 달리 관세, 무역, 비자 이런 데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그렇죠.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없앨 것이냐. 그리고 이 홍콩 인권법에는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라든지 미국 내 자산 동결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이런 걸 싫어하죠. 이게 홍콩이 우리나라인데 왜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굉장히 좀 민감해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홍콩과 미국 사이에는 어떤 특별관계가 중국 미국 사이보다 좀 더 특혜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인질로 또는 볼모로 홍콩 인권법 안에다가 홍콩에게 이런 혜택을 계속 줄 건지 말 건지 이런저런 항목을 보고 우리는 결정한다라는 미국의 규정이 미국에서 법제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학원 통과했을 때도 문제가 됐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나온 뉴스는 아닌데 오늘 시장에 좀 크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안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10일이라고 하면 이제 11월 말 정도가 될 텐데 아마 12월 3일경에 무역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트럼프 이제 상원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공화당이 통과시켰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과시켰을까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으려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하나 더 준 셈이죠.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권 문제를 가지고 이거 중국과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 내가 거부하면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악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악재도 아닌데 시장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나 생각을 해보면 알겠어요. 8월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꾸멀꾸멀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홍콩, S&P500 이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압박에 시달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26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지수 반기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비중은 높이고 한국 비중은 줄여야 돼요. 그거 반응하는 거다? 네.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오늘도 외국인이 3,300억 순매도 했고 선물시장에서도 4,000개 이상 팔면서 좀 하락을 좀 부추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게다가 외국인이 많이 팔 때는 기관이 또 매수를 해줬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기관의 수급이 조금 끊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쳐주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안 좋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상승 종목이 130 종목이었고요. 하락 종목이 700 종목이 넘었습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을 해서 상승 종목이 200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1,000 종목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나 남이 가진 주식이나 다 박살난 하루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nhd층과 마지막 날이었나요? 경쟁률이 꽤 높을 거라고 그러던데 외국인이 막판에 팔아서 그거 들어가려고 알겠습니다. 너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10월 생산자 물가가 하락한 걸로 나온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예요? 맞습니다. 제가 계속 물가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 한은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민간 조사기관에서는 한은을 반박하는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10월 생산자 물가까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내렸어요? 1년 전에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0.6% 하락했고요. 마이너스 0.6? 네. 전월 대비에서는 0.2%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을 해서 그렇거든요. 돼지고기는 왜 내렸을까요?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연병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중국이 작년 8월에 창궐하면서 처음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이 감소하거든요. 돼지가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수요가 많이 감소하고 공급 자체는 밀어내기를 많이 해요. 돼지가 병 걸려서 죽느니 팔아버려야지 라고 하면서 공급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데 지금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올해만 2배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다 죽어서 못 온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돼지들이 다 죽어서 파묻어버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병 안 걸린다는 거 알면 다시 수요는 돼지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수요는 다시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초창기죠. 가격 이제 수급의 영향으로 초창기에 이제 하락하는 지금 단계고 조금 뭐 다를 수는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으로 퍼지지 않아서 그렇게 살처분한 돼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처럼 급등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약에 중국이 이제 돼지고기를 빨아들일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체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물량이 좀 돼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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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올라가는 돼지고기 확보 경쟁이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지나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뭘 투자하면 되죠?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돈육은 선물도 있어요. 선물 거래도 할 수 있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으면 거래를 못하죠. 그런데 또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또 저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리고 관련된 이제 돼지고기와 관련된 수직 계열화된 회사들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팜스코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초창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빠지면서 하락할 수 있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사료도 많이 먹여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쪽들이 이제 많이 오르거든요. 과거에 우리 광우병 있을 때 광우병 이제 파동이 있을 때 그 전후로 한 1년간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제 수직 계열화된 축산과 관련된 수직 계열화된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돼지를 직접 기르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료도 만들고 돼지도 기르고 유통도 하고 이런 회사들. 그런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료회사의 매출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돼지의 양이 많아져야 늘어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이 돼지가 귀해지니까 오히려 그렇죠. 많이 키우고 많이 먹일 테니까 사료회사도 좋아질 수 있겠죠. 처음에는 뭐 돼지가 많이 죽어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점점 더 많이 기르니까 알겠어요.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한국은행이 좀 물가 내려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번에 금통위원 중에 조동철 위원이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로금리가 반드시 기준금리 하한선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로금리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따지고 보면 한국의 실질금리는 지금 1.4%로 올해만 1%가 올랐거든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이제 10년 국고채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명목금리.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시장의 금리에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이 금리를 잡아먹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10년 국채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 지금 1.4%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고 미국은 제로 떼고 중국보다도 우리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전략하는 박소연 의원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반응이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오히려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금리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미국 일본 이런 데보다 우리가 금리가 지금 더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10% 오를 때는 금리가 9%라도 마이너스인 거죠. 이 금리는 싸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고 요즘처럼 물가가 1%도 안 오를 때고 마이너스고 이럴 때는 금리가 아주 낮은 1%라도 저 금리는 왜 이렇게 높아 이런 마음 든다는 거죠. 그렇게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금리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높은 것이다. 그렇죠. 지금 1.25%인데 실질금리가 1.4%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동철 위원이 하한선이 꼭 제로가 아닐 수도 있다. 실질금리를 미국이나 이 정도 수준까지 다운시키려면 기준금리보다 더 많이 낮춰야 지금 1.25%보다 더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이 스타디아 이게 게임입니까? 네. 게임 플랫폼입니다. 우리 이프로님은 게임 안 하시죠? 저는 잘 안 해요.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어릴 때 50원대로 동전 가지고 오락실. 얼마 정도 쓰실 의향이 있으세요? 게임기에 대해서? 네. 게임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게임기 사는 가격이요 아니면? 아니죠. 이제 유료 월정액. 아 이게 월정액 게임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를 사든지 엑스박스를 사든지 해야 되잖아요. 게임기는 필요 없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모니터만 있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바로 되는 거니까. 한 달 내내 그럼 거기 들어가서 자유이용권이에요? 맞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몇만 원 쓰기도 할 것 같고. 그렇죠. 저 같으면? 안 쓰시겠죠? 뭐 2만 원? 만 원? 2만 원. 이 정도면 연결해놓고 가끔씩. 괜찮네. 오락실 가는 것보다 싸니까요. 구글 스테디아가 이제 유료 버전 공개를 했는데 월 이용료가 9.99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네. 그런데 뭐 거의 대부분 월정액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한 달 9달러거든요. 9달러니까 뭐 이 정도. 한 만 원 정도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좋으냐 이게 항상 걱정되는 게 기계에서 바로바로 하는 거면 반응이 바로바로 할 테니까 쏘면 바로 총알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쏜다고 해서 딱 당기면 트래픽 때문에 한 1초 후에 나가고 그러면 5G에서는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시연할 때도 약간의 지연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막 못하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이건 차차 개선이 될 문제다라고 하고 어제 22개의 게임이 공개가 됐는데 2020년 지금 개발 중인 게 450개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는 이 450개를 다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만 원 내고 들어가면 다 하는 거. 게임의 넷플릭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계속 이제 나올 건데 소니 이런 데도 이제 개발을 할 거고 나올 건데 그러면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가 사실 과거의 게임 산업 강국이었거든요. 콘텐츠 이러면 스타디아에 들어갈 게임이 필요하니까 게임 ip를 가지고 있는 nc라든지 넥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을 채워야 되는데 그 안에 채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예전에는 한국에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집에 컴퓨터는 있었는데 그동안 게임기는 없었던 분들도 그 게임기에서 할 수 있는 걸 컴퓨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럼 시간을 이걸로 더 쓰게 된다는 거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뭐 다양한 피해 기업들이 있겠네. 드라마 제작사부터 시작해서 신과 함께도. 몹쓸 물건이네요. 저는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게임 같은 거 해서 지금 nc소프트 리니지2m도 제가 사전 해놨거든요. 빨리 나와서 한번 좀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출신 안 됐습니다. 14개 국가에만 먼저 이제 됐고 한국에 나오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또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덕분에 읽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투증권 벤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